기상캐스터 배혜지 반여 반송 석대동 일대 191만 제곱미터 규모의 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센텀 2지구 사업. 가장 큰 걸림돌인 풍산공장 부지 이전 해법부터 여야 후보에게 물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후보는 부산시가 이전 장소를 비공개한 것을 지적하며 풍산과의 협약 체결 실상부터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부산시와 풍산, 기장군, 주민 등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이전을 논의하고 1년 안에 풍산 이전을 매듭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기장군사와 협의했던 내용들이 있어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두 달 남겨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 뭐예요? 눈속임을 한다는 거죠.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는 협약 체결로 풍산 이전이 올해 안에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. 또 풍산 측의 공공기여를 이끌어내 이전 예정지 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센터미지구 주거단지 조성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상반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 윤준호 후보는 주거단지 전락을 막기 위해 3천 가구에 가까운 아파트 단지 조성 계획을 취소하거나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반여동과 반송이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인데 아파트 천으로 또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장사하는 사람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존재하는 거 아니잖아요. 김미애 후보는 판교 같은 부산형 테크노밸리 조성과 청년 인재 유치를 위해선 3천 가구 정도의 주거단지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 도심융합특구의 취지가 산업, 주거, 문화를 같이 향유할 수 있게 해서 지역의 젊은 인재들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주거도 최소화는 필요로 합니다. 두 후보 모두 반여반송 지역 주거 환경 개선을 약속했습니다. 윤준호 후보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서두르고 문화예술 먹거리 융복합단지 조성을. 김미애 후보는 도시재생활성화특별법 개정을 통한 노후시설 철거와 반송천 친수공간 확대를 약속했습니다.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.